네 오늘은 일요일 예약 시공 인데요 A5 쿠페 차량에 누수 누수로 인해서 오디오가 망가졌어요 여기 물짝 보이죠? 여기가 지금도 축축해요 원인 확인해 볼게요 이 차는 오늘 하고 이바디의 M3 컨버는 내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부분 탈거 했습니다 누수 원인 확인해 볼게요 네 누수 테스트 합니다 지금 여기는 트렁크 아니에요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찾아볼게요 물이 바로 떨어지는거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떨어지네요 여기도 떨어지네요 여기여기여기 네 테스트 합니다 차를 오늘 출고를 해야되서 지금 방수 작업하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휴일 예약 시공 지금 밖에서 물소리 들리죠 아까 한 1분 이상 뿌리니까 바로 물 들어오더라구요 5분 정도 뿌려볼게요 네 지금 5분째 물 뿌리고 있는데요 이쪽이죠 아까 이음새 이 부분에서 철판 이음새에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네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일요일도 예약만 하시면 작업의 진심 예약제 1인 시공 캡틴홍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우디 앰프 튜너 교체하고 코딩 했구요 자동차 누수까지 트렁크 누수 오디오 수리 완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